다음 곡 왜? 다음 곡? BAM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네 누가 아니 나 안했거든 괜찮지 아니야 아니야 싫어 난 그냥 yes or yes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노래 불러달래요 다? 에? 노래? 노래 누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? 지은이요? 안돼 지은이 오늘 기분 안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무슨 노래를 하면 좋을까요 지은이 오늘같은 이렇게 환호성 없는 땅 어